오늘의 먹을 음식은 설날 음식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설날 차례상 음식을 조금 준비해봤어요. 천천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코치 선역이고요. 도라지 나물이에요. 도라지 나물이에요. 도라지 나물이에요. 동태전 동태전 이구요 동태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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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 적입니다 와사비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건 시금치요 동그랑땡이에요 와사비에 찍어서 먹어볼까요? 와사비에 찍어서 먹어볼까요? 고소한 고춧가루 온갖 고춧가루 설탕 오리 찰떡 설탕 오리 찰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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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약가랑 생유리입니다. 먹어볼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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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한 부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불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